오빠는 다영이 좋아해 아니 사랑해 우리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보자 지금까지 다섯 번 만났잖아 다섯 번 만나는 동안 손잡고 보호하고 키스하고 그리고 오늘이야 그 다음 뭘까? 때로는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야 그래서 다영이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할게 나 너 이러려고 만났어 오빠는 너 이러려고 만났다고 근데 또 왜 만나는지 알아? 난 다영이랑 같이 불꽃놀이도 보고 싶어서 만났고 난 다영이랑 같이 못 나눴던 비밀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만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난 먼저 보이는 다영이 얼굴 아름다운 얼굴 바다같은 얼굴 난 크게 보고 싶어서 만난 거야 나이게 늘어난 것 같다 난 다영이랑 내가 뭐지 넌 안쪽으로 만났다 나이게 늘어난 것 같다 난 다영이 얼굴을 안쪽으로 만났다